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남은 예산으로 연수를 떠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연수 일정을 살펴봤더니 은퇴 설계나 건강관리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연수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절실합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지방의원 등 40여 명이 제주도 한 호텔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 행사 제목은 유종의 미와 사회공헌, 미래의 설계를 위한 특별연수, 이 연수에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대구 수성구 의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일정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행사들이 의정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첫째 날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건강관리 강의, 둘째 날 경력관리 등 은퇴 설계 강의, 그리고 나머지는 우도와 비자림 등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한 명당 교육비는 80만 원에 이릅니다. 혈세로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의 은퇴 설계까지 지원하는 이상한 연수에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장은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연수를 기획한 민간기관은 낙선자와 불출마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지방의원 대상 연수만 한 해 200여 차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원 국내 연수는 해외 연수와 달리 출장 심사위원의 심사가 없고, 의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연수는 추후 보고서 제출도 없습니다. 임기 말이면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예산 털어내기식 연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 사후 관리방안 명문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